토끼가 여깄어 뭐야 둘 다 좋아 맞아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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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게 왜 토끼가 있지? 왜 토끼가 있어? 토끼야 안녕? 토끼 토끼 본지 오래됐다 어 저쪽으로 도망갔다 쫄왔어 엄마 뭔데 웃기다 토끼 토끼야 웃기다 누구말붙이 난 고양인줄 알았더니 토끼야 그러게 신기하다 왜 토끼가 있지? 어떤 주인이 키우다가 토끼를 잊어버렸나? 우리가 주인을 찾아줄까? 아니요 어 아니면 우리가 키워주다가 주인이 누군지 알겠으면 찾아줄까 그만 가라 아 근데 토끼가 너무 도망가 이러다가 성공할 것 같은데 어 저 주인 찾아줘야 될 것 같은데 토끼를 잡기는 어려워 하 suggest 가방 ih 토끼야 놀자 토끼야 놀자 토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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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 토끼 토끼는 가까이에서 오게 된 거는 나오리야 토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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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? 여기 숨어있어 아빠 사진 찍었어? 응 토끼야 집에 데려다 줄게 토끼야 집에 데려다 줄게 우리가 없었을 때도 엄마 아빠 토끼를 키웠는데 토끼야 토끼야 나 빨리 달릴 수 있는데 어디갔어? 토끼야 토끼야 도망갔다 어디갔어? 어디갔어? 어디갔지? 토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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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디서 왔어? 토끼야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못잡겠다 나야 나 너무너무 빨라 뒤에다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어떡해 이따 수건으로 닦아줄게 조심 어마어마어마어마어로 저기ús дома 나가면 안돼? 토끼야 멈췄 토끼야 집에 가자 어디? 안 되는데 위험해 차 밑으로 들어갔어 이쪽으로 와 우리가 잡을 수 없어 아니 아빠가 잡으려는데 너무너무 빠르다 우리가 아빠를 따라 토끼야 토끼가 너무 깊게 들어갔어 천천히 천천히 토끼가 나와야 되는데 토끼가 숨었어 잘 보여? 안 보여 이거 내 상언 거랑